오늘 4월 11일 화요일 오전 6시 13분 15초에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 탈의에 남남서쪽 60km 지점에서 규모 5.1 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어제 규모 6.0과 5.1의 강진이 파푸아뉴기니 만암화산 근처에서 연속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남태평양 바누아투 인근 파푸아뉴기니의 만암화산 근처에서 연속하여 규모 6에서 7클래스의 강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연속 지진이 발생 중인 것으로 추측되는 만암화산의 높이는 1807m 이고 파푸아뉴기니 북쪽에 있는 화산섬입니다. 또한 어제 4월 10일에 인도네시아의 누사두와 남쪽 84km 지점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누사두와 지역은 인도네시아 동부에 위치한 아궁화산 근처이기에 아궁화산의 화산성 지진과 화산폭발 가능성이 있으며 파푸아뉴기니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역시 최근 1월 10일 규모 7.68일 규모 7.2 등 규모 6에서 7의 강진이 1월부터 4월 1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현재까지 7번 발생 중이며 모두 화산 인근 지역입니다. 또한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 옐리조브 남쪽에서 4월 3일 오후 12시 6분 규모 6.5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기상 당국은 처음 지진 규모를 5.7로 발표했다가 6.9로 수정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도 4월 3일에 캄차카 반도 동부에 위치한 화라산인 베지미안이산에서 4월 7일 오전 화산폭발이 있었으며 화산재는 10.2km 상공까지 치솟았고 이내 바람을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또한 3일 후인 어제 4월 10일 22시 10분 무렵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에서 대규모 화산폭발이 발생해 항공 당국이 해당 지역을 오가는 항공기의 우회 경로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일 전인 4월 8일에도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화산이 폭발을 했다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누아투 인도네시아 파푸안유기니 러시아 캄카차 반도 등에서 화산이 연속 폭발을 하면서 문제는 강진도 함께 발생 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역시 최근 오가사오라제도 지치지마와 이즈제도 하치지조마 이즈오시마에서 연속하여 해저화산들이 폭발 중이며 그 폭발로 인하여 시즈오카현에 있는 스루가만에서 지진이 발생하였고 지진은 인근 치바현과 이바라키현 그리고 사이타마현에까지 발생 중입니다.